9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엄태양 봉화군수의 네 번째 공판이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엄태양 봉화군수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공사대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엄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신문받았습니다. 엄군수 변호인은 태양광발전소 계약서에 적힌 공사대금은 실제보다 부풀린 형식적 계약서고 대금을 면제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앞서 봉화군 농민회는 오늘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화군수의 엄벌과 사퇴를 촉구했습니다.